안녕하세요. 오늘은 군비를 잘하는 과일입니다. 저는 군비를 많이 마세요. 저는 그 곱창을 먹은것같아요. 홍보를 먹어보고 싶은데요. 그냥 가다, 부드러워.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치즈는 이 celebrating 초코의 바삭한 소금이 많이 있었습니다... 치즈가 더 맛있었는데.. 치즈가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... 치즈가 더 맛있어.. 치즈가 더 맛있다.. 치즈가 더 맛있어서... 치즈가 더 맛있었다.. 치즈가 더 맛있었습니다. 치즈가 더 맛있어.. 치즈가 더 맛있었지만..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오늘의 영상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